아우 따가워 아우 따가워 아 내꺼 아니야 내꺼 아니야 내꺼 아니야 아 내꺼 아니야 내꺼 아니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분장해 분장 분장해 분장 여기도 하는 거예요? 예예 저것만 해요 저거 했다가 땄다가 풀었다가 파마 했다가 야 진짜 풀어다 야 멋있다 나래야 야 여기만 봤으면 내가 제모하는 영상인 줄 알 거 아니야 제가 남의 겨드랑이를 이렇게 본 적이 없는데 아우 따가워 아 아파 아우 따가워 아 따가워 아 빨개졌다 어 빨개지는 거 봐 너무 아파가지고 다음날 보니까 빨갛게 붓 입은 거예요 그래서 피부과 갔더니 잡촉성피부염이라고 응 어 아 아 아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해하지 마세요. 다리 아파서 다리 지우려고. 다리 지워야 되거든요. 아 다리까지 했구나. 우리가 알고 있는 오일로는 안 돼요. 이것도 다 그냥 섬유 같은 그걸로 해야 돼요. 저것도 따가워. 아 진짜. 클렌징으로 팔까지 다 씻는 게. 그러니까 샤워를 하는 게. 이게 뭐냐면 샤워코롱으로는 안 지워져요. 깨끗하게 안 지워지네. 그래서 샤워하기 전에 1차로. 해야 돼요. 오일이나 폼으로 기름을 빼주고. 그리고 샤워를 해야 돼요. 그래. 아니면 안 지워지죠. 안 지워지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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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